오늘 가행이부터 가면요 그 이론 강의는 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론과 실천 겸비죠 우리는 지금 여기가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원도 아니고 여기는 수행장입니다 도량이에요 도땅는 곳이에요 진짜 도땅는데 필요한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행정진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가행정진은 뭘로 이어지냐 견도위로 이어져야 돼요 견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가행정진이 뭐냐 이거입니다 여러 수행을 그럼 그 전에 자량위에서는 왜 육바람위를 총체적으로 닦으라고 그랬죠 이게 선근을 심어야 되니까요 육바람위를 닦아야만 견도할 수 있어요 이 공덕이 필요해요 이 공덕에서 보세요 육바람위를 총체적으로 이 공덕을 쌓더라도 육바람위를 맨 뒤에가 뭐가 있죠 보세요 육바람위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가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짓게 돼 있어요? 선정과 지 정해상수예요 즉, 가행의 핵심은 정해상수예요 육바람위를 자기가 그동안 닦은 공덕을 다 녹여서 정해상수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 견성을 할 때는 정해상수 상태에 사는 거예요 깊은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딱 직관할 때 견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견도는 정해상수 할 때 어떤 정이냐 무분별정에 들어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광명 참나랑 합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분별치 무분별치로 진리를 꿰뚫어 봐야 돼요 왜 무분별이라고 하냐면요 지혜와 진리가 주객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는 것과 알아차려지는 것이죠 인식주체고 이쪽은요 인식주체고 그래서 견분입니다 유식학적으로 견분이라고 하고 이쪽은 인식대상이에요 진리는 인식대상이죠 진리가 인식주체는 아니죠 지혜로 상분이에요 그런데 견분을 가지고 상분을 알아차리면 애고적인 작업이 됩니다 주객이 나뉘어요 내가 너를 알아차려요 여러분이 이 펜을 알아차려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그런데 둘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알아차린대요 신기한 상태죠 그래서 무분별이라는 건 주객이 없어서 무분별이에요 무분별치, 분별치는 반대로 뭐겠어요? 주체가 있어서 객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시공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써가지고 분석하는 건 분별치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남이 없는 자리에서 진리가 내가 그대로 진리가 돼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지혜예요 이 무분별지를 얻으려면 무분별청에 들어야 됩니다 참나랑 하나가 돼야 돼요 애고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칠식, 애고라는 게 유식학적으로 칠식이죠 칠식이 작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유식 30송 읽을 때 칠식이 언제 작동 안 한다고 돼 있죠? 출세간도에서 출세간도가 지금 무분별치예요 세간을 초월했잖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했다는 게 출세간입니다 출세간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출세간도에서는 칠식이 작동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고가 작동을 안 해요 이때는 왜? 무분별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앞에 교재에 있죠? 출세간도에서는 칠식, 애고의식이 작동을 못 합니다 왜? 주객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체험해 보셨죠? 해보면서 해야 돼요 무분별정, 무분별지 그러니까 맷선정, 맷선정이 아니에요 참나랑 딱 하나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주객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진리, 그 자체가 돼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신기한 상태죠 자, 이걸 얻어야 견도합니다 그런데 이 무분별지, 무분별정은요 언제 얻을까요? 가행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가행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행이를 강조합니다 무분별정, 무분별지에 들어서 계속해서 진리와 하나 돼 가는 과정에서 하나 돼 가다가 불순물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업장이 떨어지다가 진리와 나 사이에 여기가 가행이 때는 이미 무분별지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둘이 사이에 벽이 없이 진리가 오롯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견도 내가 진리를 진짜 그대로 봤다 그 전에는요 덜견도 아세요? 도를 보긴 봐요 지금 여러분 선정에 들어서 참나 상태에 들어가면 무분별지 저희 Z자 이론 기억하세요? 참나의 현전에 들어가면 이게 무분별정입니다 참나의 현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진다고 했죠? 자성의 직관 진리의 직관이요 무분별지예요 이건 무분별정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진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고 했죠? 진리의 분석이 그럼 여긴 분별지죠 자 무분별지, 분별지 다 나왔죠? Z자 이론에 다 있는 거예요 분별지, 여기는 무분별지 여기는 무분별정 그럼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진리의 실천 그럼 육바라미를 총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육바라미를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짓을 하고 또 하고요 이 짓을 한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서 또 돌아가요 어느 상태예요? 무분별정과 무분별지 상태로 계속 돌아가요 자 한번 분석해보고 다시 돌아가요 분석해보고 실천해 옮겨보고 다시 돌아가요 이 짓을 계속하는 게 가행입니다 자량위에서는요 자량위에서는 지금 진리를 분석하고 실천하는 주객이 난인 여기는 주객이 없는 둘이 다르죠 주객이 있는 상태의 공부를 주로 하는 게 자량위겠죠 그런데 자량위에서도요 자량위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다니까요 정액상수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육바라미라는 선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총체적으로 닦다 보면 명상회도 들고 지혜, 진리 공부도 하다 보면 툭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이 무루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를 써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당분들도 하시잖아요 신사부터 체험하잖아요 신사는 자량위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량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행위는 자량위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행위는 언제를 말하냐면 견도 직전을 말하다 보니까 이 견도 가행위를 꼭대기에 둔 거예요 자량위의 꼭대기에 있다 견도 직전의 가행만을 가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는 게 유식학파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화음정식으로 주로 영락경에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면 십지, 십주, 십행, 십회양 보면 이거를 삼현이라고 그래요 세현명한 자리다 여긴 믿음의 자리고요 믿음의 자리, 삼현이까지 해가지고 자량이죠 여기까지가 자량이고 십회양의 맨 끝부분 십회양의 맨 끝부분을 지나서 이제 일지부터 십지로 들어가니까 일지를 견도로 봤을 때 유식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식학적으로 기존 교학과 종합을 해보니까 삼현이는 자량이고 여기까지는 자량이고 이 끝부분의 가행위를 설정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육바람의 공부를 총정리, 선정과 지혜로 총정리를 해가지고 견성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 그래서 여기서 총정리는 가장 여기까지 닦았던 것 중에 가장 깊은 무분별청 플러스 가장 자명한 무분별 지혜를 통해서 도를 한 점 의심 없이 오롯이 여기서 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구공을 봐야 돼요 구공 아공, 복공을 지나 구공까지 봐야 견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공이 모든 법공의 극치니까요 궁극의 실상을 보고 견도를 그래서 이제 이 견도위를 통다리라고 또 해요 통다리, 견도위 그런데 견도위가 어디까지라고 했죠 십지도요 각 십지체계는 한 지마다 초, 주, 출이 있어요 출이나 만 즉 일지 약, 일지 중, 일지 강이 있다면 일지 초입이 있고 막 일지 들어간 단계가 있고 일지에 머무른 주, 머무를 주 일지에서 이제 탈출하는 일지가 꽉 찬 가득 찰만이나 탈출할 출 그런데 어디까지 일지냐 일지 초를 일지에 견도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지 주부터는 수도위에 들어가요 수습위 처음 견도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일지 된 지 오래됐다고요 견도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도라고 있죠 수습위, 수도위는 일지 주부터예요 일지 초 막 지나서부터는 수습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왜 일지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십신 초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유식학이고요 화음경은요 화음종은 놀라운 소리를 해버립니다 화음경에는 꼭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화음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통연장자식 화음경 해석은요 십신 초에 견성했다는 십신 초에 견도했다는 주장이에요 나 믿은 처음 그 순간 견도해버렸다 제대로 믿었을 때 나 견도해버렸다 이때부터 견도고 재미있는 발사입니다 이게 타노스님 주장이에요 타노스님이 통연장자 당나라 통연장자는 선불교에 맞춰서 화음경을 해석한 거예요 당나라의 선불교가 유행하니까 단박에 부처되자는 이론이 유행하니까 화음경을 그렇게 풀어본 거예요 단박에 십신 초에 견도해서 이 이후가 다 자량이자 가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발상 가능 그럼 이야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신 초 일주 될 때까지 불교 기본 이론이 만 것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 의욕이 나겠어요 지금 선정에서는 단박에 부처 됐다는데 전 몇 껍질까요 만 껍이 언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신 초 막 믿어가지고 정확히 믿기만 하면 이때 이미 견도했다 이미 이때 부처다 견도만 아니라 이미 사실 성불이다 사실상 성불이다 이 이유는 부처로서의 품위교육일 뿐이다 자량이 가행위를 뒤로 설정합니다 이게 통년장자 해석이에요 이게 선불교에서 각광받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시하신 분이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수심결에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은 막 처음 깨달은 게 십신 초 이 견도일을 제대로 된 견도는 아니죠 사실 보조진우스님은 이 자리를 해오라고 하고 이제 일주 됐을 때를 증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증오까지 하면 미안하니까 해오라고 해요 이때가 십신 초에 이미 견성했다 이 해오라는 건요 지금 홍인각당에서 학사가 해오입니다 그러니까 해오의 특징이 뭐냐면 지관상은 가능이에요 즉 무음별 정에 들어서 무음별 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딱 선정에 들어서 아공복궁의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해오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오는 이해가 앞선다예요 개념이 앞선다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 여기서는 개념이 앞선 거예요 체험보다 개념과 체험이 일치되면요 증오 학당의 지금 정사죠 학사에서 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것도 망국걸린다고 돼 있지만 이미 해오를 했으니 증오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조진울 스님이 말한 해오와 증오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거 못 받아들여가지고 십신 초에 해오를 했다고 아니 본인은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 견도하면 성불이다는 걸 보조도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그 견도가 해오 단계고 이게 안착하면 증오가 된다는 거예요 일주경지까지 안착하면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부처고 이때 이미 성불했고 이 이후는 여전히 부처로서 자량과 자량을 쌓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부처된 뒤에 오히려 품위 교육하자는 거예요 이걸 성철 선생님이 못 받아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던어던수 이론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교학과 던어던수가 통합되는 이론이라서 그래요 이게 더 자명하죠 단박에 부처된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된 뒤에도 점수가 필요해서 점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철 선생님 이론은 화두 깨치면 바로 시비지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거 안 맞죠 이 이론 책에 안 맞아서 비방하신 건데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던어던수 이론이라는 거는 어차피 점수를 보질 않아요 자량을 참나자리랑 하나됐냐고만 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증오해서 부처됐거든요 그런데 보조스님은 이미 증오해서 부처됐다는 거 인정해요 이미 부처됐는데 그래도 닷금 없는 닷금이 또 필요하다니까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시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분 이론이 이상한 거예요 이 이론이 당나라 통연장자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게 천태종에도 천태종도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천태종도 지금 이 논리를 주장해요 천태종도 십신초에 견성합니다 그리고 일주면은요 거의 부처경지에요 천태종도 그런데 이제 천태종도 이게 기본 일주면 이미 부처되고 십신초면 견성했다는 게 기존 유식학 이론하고는 안 맞죠 유식학의 견도는 일지거든요 기존 유식학 이론에 안 맞으니까 기존 대승 이론은 하급 이론이고 우리 천태종 이론이 상급 이론이라 너 어느 무파야? 유식학이야? 유식학 일지는 우리 천태종 일주야 왜? 우린 일주에 견도하거든 너네는 일지에 견도하지 이렇게 레벨이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학을 만들었어요 기존 교학은 하급이라서 거기는 일지까지 가야 견도라고 우린 상급이라 일주면 견도한다 유식학도 일주면 다 정해쌍수 달인데요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께 위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이론은요 아주 그건 등심 같은 소리죠 이해되시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더 나아가서 십신초면 사실은 견성이지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화엄종도 대승 이론도 우리 천태종 이론이 훌륭해가지고 우리 천태종만 십신초에 견도를 체험하고 일주일에 견도된 견성한다 이런 식의 이론을 천태종에서 만들어냈어요 중국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대로 의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의도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천태종에도 있고 화엄종에도 다 있는 거예요 화엄종에서는 통연장자가 천태종에서는 천태지 대사가 만들어놓은 이론이죠 성철스님의 선문정론가 보면 둘 다 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다 어디 십신초에 견성을 하느냐 왜냐하면 자기 레벨이 낮아지거든요 견성했다는데 아 그럼 십신초시네요 이러면 불쾌하잖아요 나 화두 깼다는데 화두 깼으면 십이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십신초 대접해주면 천지 차이잖아요 이래서 쌈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참나 있는가 참나 아는가 참나에서 육바람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 실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레벨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얘기는요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애고가 어떤 관점만 관점만 기준만 바꾸면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께 뛰어나서 그런가 보다 하면 그건 등심 같은 소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유튜브 한 편 보고 역사를 꿰뚫어봤다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느 종파에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불교를 다 한다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소리인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중국 불교는요 천태정 이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디 가도 지금 현재 대만이나 중국 본토나 불교 이론 꺼내면요 천태정 이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건 중국에 있는 스님이 만든 이론이라서 그래요 자기들 거 대단하겠죠 안 맞아요 잘 왜곡이 심한 이론입니다 이치적으로 들어가서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왜 풀어야 되지 하는 이론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왜곡된 이론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같이 그걸 풀고 있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십신초에 그런데 보세요 유식학적으로도 자량이 때 무분별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학자들도 성유식론에 뭐라고 주장했어요 제가 써드렸잖아요 자량위에서도 가행위의 맛이 있다 가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소리는 뭐냐 자량위에서도 이미 무분별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는 그래서 무분별지관상원을 얻을 수 있다 홍의각장식 이론에는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홍의각장에서 하는 거 따라오시면요 이 십신초의 견도의가 학사예요 학사 십신초보다 더 낮은 단계 신사 문사를 뒀죠 공부하시는데 힘나시라고 이 참나의 현전만 체험하면 신사 드려요 그래서 참나 직관까지 이루어지면 학사 드려요 준비기간 문사까지 드려요 준비기간에도 띠 갈아 드립니다 문사 얼마나 재밌게요 학사까지 오요 신사 문사 학사까지 이게 이제 가능하다가 학사고 정액상수에 여기 아주 들어앉으면 정사가 되는 거예요 해오에서 증오 가는 건 이거예요 나 체험해 봤다가 해오고 완전히 내 거 됐다가 증오예요 증득했다 한듯이 이해했다는 건 나 체험해 보고 알았다 이런 세계가 있는 거 이거거든요 확신했다는 돼요 해오는 확신은 돼요 참나 체험해 봤기 때문에 확신해요 하지만 내 거라고 못해요 무의식 자동화가 돼야 내 거거든요 완전히 무의식에 깔려서 내 것이 됐다가 증득했다 증오예요 그래서 해오에서 증오 가는 게 해오를 돈으로 보면 또 점수를 해야 증오가 돼요 점수는 습관합니다 무조건 보세요 이게 보조스님 이론이에요 십신초의 돈호를 참나 체험을 해도 점수를 해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일주의 증오를 해도 이걸 또 돈호로 보면 이 이후에 여기서는 구공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보조진으로는요 일주만 돼도 구공의 답은 얻었다고 봐요 자동으로 육바람이 출동하진 않지만 육바람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자동으로 육남면을 출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구공이다 그럼 이 이후는 뭐냐 이제 돈호 했으니 또 점수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육바람일 출동을 자동화하면 부처된다 이게 보조스님의 이론인데요 제일 자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신결을 교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교재가 우리나라 스님한테 나왔잖아요 그럼 수신결을 널리 알리시고 중국에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천태종 공부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벌써 망상으로 시작하잖아요 너 수신결했어? 그럼 너네는 이 책에 내 너네 일지가 우리 일주야 이딴 소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별교 별교 일주는 우리는 원만한 교라서 원교 일주에 해당된다 왜 나왔냐 그 머리 일주만 돼도 성불한 것 같은 맛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요 우리가 좀 우리 민족의 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태종 그 예전에 알 수도 없는 중국 스님 이론에 목을 베고 있냐 해봤냐 이거예요 해봤냐 그럼 거기서 십지 가봤냐 일지 가봤냐 그럼 자기들끼리만 천태종 보면 자기들끼리만 지 올려주고 그래요 종정은 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를 쏩니다 우습게 알게 돼 버린 거예요 천태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지는 별교지라고 해서 우습게 알아요 기존 십지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만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대도하는 이론이 나와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건 욕 먹어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가행이가 뭔지는 좀 아시겠죠? 그래서 가행정 근데 자 가행이의 핵심은 무분별정에 무분별지를 들 수 있냐예요 즉 지관 쌍운 정의 쌍운이 가능하냐예요 그래서 정의 쌍운이 가능한 때부터 가행이로 보자는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정의 쌍운만 되면 가행이로 보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 쌍운은요 십신초부터 가능해요 그쵸? 그럼 십신초는 자량이 중에 자량인데 십신초부터 가행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까말라실라 같은 중간파인데 유가행 중간파 유식학을 이미 유식학과 통합시킨 중간파에서는 십신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가행이 시작이요 십신초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이미 지관 쌍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유식학 체계랑은 많이 달라진다 가행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난정인 세제일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가볼까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런데 이 얘기 제가 드렸죠? 이 가행에 대한 문제가 왜 자꾸 모순에 빠지는 얘기들이 나오냐면 원래 가행이는 원래는 소승에서 나온 겁니다 소승에서는 뭐였다고요? 순 해탈분 순결택분이라고 불러서 순결택분이 가행인데 결택 직전에 얘기해요 즉 이게 열반자리다라고 무분별정에 들어서 무분별지혜로 아 이게 열반이구나 이 자리가 열반자리구나 라고 일체가 공한 그 자리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나자리 딱 처음 깨치기 직전에 행위를 가행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행위를 해가지고 견도에 들어가는데 소승에서 원래 견도는 뭐라고요? 수다원가요 사과 중에 첫 번째잖아요 수다원가 수다원, 아나함 그럼 이 수다원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화엄식으로 화엄종의 가르침대로 하면 십신초밖에 안 돼요 즉 가행이가요 십신초에 직관상원에 들기 직전에 수행밖에 안 돼요 그러고 하다가 아 이게 명상에 들어서 딱 진리 직관 이게 열반이구나 하면 우리 학사밖에 안 돼요 홍의각당의 학사밖에 안 되는 단계 학사 직전을 지금 가행이라고 하는 거라고 원래 소승에서 이해되세요? 알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 열반을 체험하고 열반을 이해하는 거를 왜냐하면 결택이니까 이해까지 한 거죠 무상 그러니까 사성제를 다 이해해야 돼요 고집 멸도를 다 꿰뚫어보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깊은 무분별정에 들어서 무분별지로 고집 멸도를 다 개념적으로 소화한 상태에서 이게 멸 열반짜리구나 고집 멸 중에 이게 열반짜리 멸짜리구나 하고 딱 처음 깨달은 게 수다원 거예요 그 수다원 직전에 수행하는 게 가행이에요 그럼 이게 대승에 오면 지금 어느 경지일까요? 그러니까 대승에 가져와서요 이 가행이를 언어만 같다고 해서 견도의 직전에 가행을 가행이라고 해버리면 소승 가행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개념을 소승해서 가져온 거예요 난이, 그쵸, 정이 이게 이 개념이 소승, 부파불교에서 이미 만들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태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은 보편적인 흐름이 돼요 뭐든지요 난 따뜻해졌다가 열기가 깊어졌다가 거기서 이건 체험의 영역이에요 체험이 시작돼서 체험이 깊어지다가 인가가 이루어지고 증득을 하는 게 제일이에요 다 뭐든지 이 순서로 불교가 이루어져요 우리 있잖아요 3인, 신인 처음에 믿음으로 인가하다가 그 다음에 순인 실천적으로 더 순종해보다가 법인, 진리를 그대로 깨닫는다 이 신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처음 믿게 된다는 게 이제 난 열기가 생기고 그런 거죠 열기가 생기고 열기가 정점에 이르러서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증득하게 됩니다 이 흐름하고 이걸 3단계를 4단계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난, 정 그렇죠? 난, 정이 체험이 깊어지면서 확신이 드는 단계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인가하게 되는 건 이제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하게 되는데 자명한, 아직 자명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더 궁극적으로 자명한 인간은 법인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 난 난, 정, 인, 세제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딱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여기를 난, 정, 인, 세제일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 세 개로 보세요 이 세 개가 제일 불교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간다 진리랑 왜냐하면 여기는 뭐죠? 이제 체험적 이해죠 체험적 이해가 여기는 체험적 이해가 시작되고 깊어지고 그러다가 자명한 이해로 나아가게 되죠 이 3단계로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난 열기가 시작되고 정, 열기가 정점에 이르러서 그 다음 인가가 이루어지고 더 철저한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자명한 이해가 또 시작됐다가 자명한 이해가 깊어져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체험적 이해가 시작됐다 즉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은 좀 확신이에요 그냥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진짜 그러네까지 확인해요 진짜 말한대로 되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본 거예요 더 순종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게 됐어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증득했어요 그쵸? 자명해졌어요 개념과 체험이 딱 만났어요 그럼 자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서를 따르는 건 맞는데 저기 소승에서 말한 가행이랑은 진짜 달라요 여기서 견도를 일지로 받기 때문에 일지되기 직전에 수행과 가행정진과 이제 그 수다원에 도달하려고 수행하는 가행정진은 차원이 다르죠 미리 얘기하면 여긴 간단해요 여러분 소승불교에 출가하시면 고진멸도 무상고무아만 연구합니다 무상고무아 고진멸도 이게 통합된 버전이 있어요 고진멸도를 가지고 무상고무아를 깊게 파요 개념적으로 다른 말이 나올 수 없게 무상하다 그런데 명상은 계속 하시면서요 마음챙김은 그 뭐죠? 가행이 전에 자량위에서 이미 마음챙김하고 있잖아요 마음챙김 꾸준히 하면서 계속 정신을 모아서 무상고무아를 고진멸도 세상은 다 괴롭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뭐냐 나의 탐진치다 가래다 그럼 그 탐진치를 또 내려놓으면 어떻게냐 멸반에 멸하면 열반에 들어간다 그럼 방법론은 뭐냐 정의쌍수다 팔정도다 계속 이걸 곱씹다가 툭하고 진짜 멸해버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럼 수다원가 들어가요 그럼 바로 직전이 난정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진멸도를 관찰하는 게 난이 고진멸도에 대한 관찰이 점점 심화되는 게 정이 그러다가 고진멸도에 대해서 인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고진멸도를 총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승불교는 왜 치우쳤냐면요 고진멸도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마지막 견도 직전에 뭐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 연구해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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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지죠 출리심이 작동해요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하다가 툭 하고 일체 그래야만 오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이 즐거우면 안 내려놔요 괴롭다 괴롭다 하다가 잠깐만 그래도 오늘 저녁에 고깃집 약속 있는데 그러면 내일 견성하자 못 내려놓겠네 이건 하고 가야겠는 거예요 못 내려놓잖아요 고기도 괴로운 거다 고기도 괴로운 거다 해야 돼요 괴롭다 괴롭다로 마지막에 몰아가요 그러니까 고집 멸도를 처음에 연구하지만 난정인에서는 세제리에서는 고만 연구해요 괴롭다 괴롭다 그 괴로움 안에 무상고 무화가 다 들어가요 무상고 무화 공을 연구해요 집중적으로 무상하다 괴롭다 내 것이 아니다 공하다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가 툭 하고 나아지겠죠 그때 일체가 무상하면서 그게 인가가 되면서 무분별정으로 훅 들어가면서 잠깐이지만 열반상태에 들어가요 그게 수다운 거예요 열반상태 잠깐 이따 나와요 그럼 내가 열반에 들었다는 거 알아요 개념과 진리직관을 한 거죠 개념과 선정이 만난 거예요 여기 직관상은 얻은 거죠 이게 수다운이에요 그 직전을 가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대승에서 말한 가행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대승도 십신초부터 가행이가 가능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가행이가 가능한 거라고요 오히려 대승은 소승에서 말한 가행이보다 더 수준 높은 가행이가 십신초부터는 가능하죠 왜 십신초가 사실은 수다운과 이상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이해 못 하시니까 아까 같이 천태종 같은 데서 우리 십신초는 특이해서 그래 우리가 대단해서 그래 이런 이상한 이론까지 나와요 원래 십신초에 가능해요 거기에 주목한 게 통연장자예요 원래 십신초에 되잖아 그때도 견성하잖아 사실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선불교에서 말하는 화도 터졌다는 거랑 다르지 않는데 이때도 그럼 화엄 정도 이때 가능했네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 이때 화엄 정도 성불 가능했네 이게 통연장자 입장 천태종 입장 우리가 원교라서 가능한 거다 별교들은 이런 거 흉내 못 낸다 이상한 이론을 전경 유식학 하는 애들은 이걸 모른다 탄어선님도 그래요 그럼 화엄정은 어떤 논리로 화엄정의 우월성을 주장하냐면 삼승돌이를 공부한 소승 중승 대승이 있는 이렇게 이걸 별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찢어진 데는 이 돌이를 모른다 일승돌이 오로지 부처되는 길만 있는 이 일승돌이에서는 십신초에 성불할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대로 또 있네요 이상한 얘기가 둘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천태종의 그 주장이나 화엄정의 그 주장이나 우린 일승돌이라 가능하다 우린 원교라 가능하다 아니에요 원래 다 가능해요 유식학으로 해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 부분에 주목을 했을 뿐이에요 이때 무분별정이 든다고? 그럼 이때 성불했네 이렇게 나온 거고 유식학에서는 그때 무분별정 가능하다 하고 담담히 지나가고 있는 거고 의미부여를 더 거기다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어나는 사태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도 십신에 들어가서 지관상호를 얻는 얘기가 바로 나온다고요 지관상호를 얻어서 일주에 들어가면 이미 일주에 진여산매에 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과하게 말을 안 하고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법신을 조금 봤다 그래요 자 2차입니다 대승기신론 자명한 얘기만 해요 이때 일주가 돼도 법신 조금 본 거다 통연장자 법신을 조금 봤다는 말이 삼승돌이다 일승돌이로 하면 법신 조금 본 게 어딨냐 법신 다 본 거지 천태종 우리가 뛰어나서 이때 다 본다 걔네들은 조금만 본다 우린 뛰어나서 다 본다 이때 뭐냐면 똑같은 거 봐놓고 지르기 나름이라고요 나 다 본 거 같은데 저쪽은 제가 뭘 봤겠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 그런 분도 있죠 학당에서 지도하면요 항상 똑같은 체험하고 돼요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요 아무래도 저 부처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누구는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는 이걸 뭐 봤다고 할 수 있나 이래요 이 차이에요 이 차이를 놓고 지르는 사람이 먹는 거죠 이때는 지르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제가 부처더라고요 이렇게 지르는 사람이 있고 청하스님 같이 생불이십니다 누가 찬양하니까 강의 초청을 어디 토글수행 40년 정도 했다고 부처를 논하느냐 이런 말 하면 지옥 간다고 면박져버리 항상 그분 겸손하세요 내가 확철되어도 못했고요 가실 때까지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뭔가 그분은 왜 그러냐면 그분은 뭔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단순히 겸사가 아니라 아니 진짜 확철되어 있으면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분은 갈 때까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분은 뭔가 더 있는데 내가 못 얻은 것 같다는 이걸 계속 찜찜해 하다가 하셨어요 뭔가 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얻어놓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얻어놓고도 개념이 안 잡히면 특히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신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견성을 했는데 신통이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가실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하나가 무서워요 어떻게 잡냐 막 지르시면 안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승부터 뒷승까지 다 꽤 뚫어 제가 본 소감은 소승 빼고 뒷승들끼리는 같아요 같은데 지르기 나름이에요 말을 그때 아니 법신을 조금 봤다고 구름 속에서 태양을 봐도 그 태양이 어차피 그 태양이지 구름 치워도 그 태양이지 조금 본 게 어딨냐 법신 조금 봤으면 다 본 거지 성불했네 견성했네 견성했으면 성불이지 성불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진짜 조금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구름 다 치우고 봤어야 되는데 구름 사이로 드러난 태양 조금 봤다 이 차이입니다 둘 다 본 건 똑같은 거 본 거예요 자 뭔가 한 것 같은데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30분 휴대전화 118.5m